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큰 두 가지가 있어요 바르게 잘 살려고 할 때 꼭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는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으면 모든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많은 아이들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 지식 교육을 하고 있나요? 지혜 교육을 하고 있나요? 지식은 가르치는데 지혜는 가르치질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그게 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지혜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지혜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용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그 지혜들은 못 살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있는데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Courage to be라는 책을 썼어요 존재의 용기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 책 제목 속에 책 한 권의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용기라는 것이에요 용기가 없으면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용기와 지혜인데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용기는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용기예요 지혜는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숨겨 놓으셨어요 생명의 지혜를 이게 좀 빈트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높은 것에 벼랑 끝에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게 생명의 지혜인 거 아세요 높은 등을 갔는데 하나도 안 무섭다 그렇게 하면 떨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다리가 저리저리하고 무서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야 뒤로 물러서요 뒤로 물러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지혜예요 그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도려워 만형을 부리다 사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것이에요 지혜를 얘기할 때 자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경외라고 할 때 그 경외가 뭔가 하면 공경한다는 공자하고 외자는 두려움이래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에서부터 생겨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 우습게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 무섭잖아 하나님 심판 안 해 심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무섭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여기고 그래요 성경은 죄 싹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다 죽었냐? 죄 짓고도 잘 되지 않냐?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가 정말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무서워할 줄 아는 게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벼랑 끝에 섰는데 지옥이 있긴 뭐가 있어? 심판이 있긴 뭐가 있어?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러다가 우리가 삶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을 비겁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면 사탄에게 크게 속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 그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종말 심판을 얘기하는 일은 무서운 일인데 그 무서움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지혜다 그리고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그 만형이고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사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늘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심판도 잊어버리고요 죽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지옥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유혹과 쾌락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쏘아 살기가 쉬운데 하나님 심판 종말 지옥 같은 삶 이거를 두려워할 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또 형통하고 천국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말을 얘기했는데요 그 종말의 때를 아세요 언제 예수님이 제림하신대요 그런데 심판한다는 걸 우리가 믿는데 그 심판의 때가 언제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알 수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몰라도 돼 이렇게 우리를 무시해서 감춰놓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의 때를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판의 때를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지혜로운 다섯 천혜비우가 있었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랐어요 알았으면 좋았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 천혜는 언제부터 기름을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언제 신랑이 와도 괜찮게 종말을 준비한 거예요 신랑 맞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다섯 천혜는 쉽게 말하면 그 천국의 삶이 신랑이 온 다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불안이 없어요 아무 때나 와도 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별거는 아니지만 교통신호를 어기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뭘 봐야 돼요 자꾸 카메라가 있나 없나 봐야 되고 경찰이 있나 없나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통신호를 지키고 가면 그거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종말과 심판의 때를 감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라는 건가 하면 신랑이 지금 온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예수님의 종말과 종말의 때와 심판의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왜? 그러면 지금부터 천국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그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나도 모른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간은 모른다 그걸 왜 모르는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 종말의 때를 얘기한 이단들이 수백 수천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도 없이 있었어요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이단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제림에 몇 날 몇 시라고 했던 유명한 선교회가 있었어요 다미선교회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 교회 역사상 예수님의 종말과 심판의 때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몰려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 재산 팔고 이제 쓸데없어졌으니까 천당 가려고 왜 무서우니까 다 그런 생활을 하거든요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잡고 내팽개치고 이제 그런 생활 천국 갈 생각만 휴고 될 생각만 하다가 그랬는데 그런 이단이 많았는데요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안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또 나타날까요 안 할까요 굉장히 뭐 성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면 다 시간이 나온다 그러고 뭐 케이시를 받았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종말의 때를 얘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거는 순 진짜 정말 이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그것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더 좋다 모르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 심판을 준비하고 사는가 하면 오늘이 예수님의 종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종말은 아무 때나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아무도 진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종말의 때가 언제나 역사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지금 2024년이니까 예를 들어 2100년도에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2024년대에 죽은 분들은 2100년될 때까지 심판이 몇 년 남았어요? 예수님이 종말의 때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24년대에 죽었어요 그럼 100년까지 몇 년 남았어요? 76년 남았잖아요 그럼 76년 동안 그분은 어디 가 있죠? 시간에 공백이 있잖아요 나는 오늘 우린 24년대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말과 심판은 2100년에 이루어졌어요 결국 그럼 76년 동안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시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죽음 이전의 시간과 죽음 이후의 시간이 좀 달라요 죽음 이전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은요 이게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처음과 끝이 갈수록 멀어지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갈수록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이런 말씀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한때 붙어있는 거예요 처음이 끝이에요 끝인데 처음이에요 그걸 보니까 원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원은 처음 자리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붙어있는 게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영원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죽음 이후의 시간은 지금 시간과 달라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죽는 순간 우리는 24년에 죽었든 25년에 죽었든 30년에 죽었든 그냥 그 시간과 예수님의 종말이 그냥 맞닿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가 내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게 됐는가 하면 나는 내가 죽는 순간이 내 종말이다 그냥 죽음으로써 종말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는 심판대 앞에 설 거다 그게 시간적으로 2100년에 이루어지든지 3000년에 이루어지든지 상관없이 나는 죽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설 거다 심판의 그 자리가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제 죽음을 정말로 하나님 심판 앞에 서는 날로 이해해요 가서 기다리고 말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지루하고 그런 게 없어요 가는 순간 나는 예수님 앞에 설 거다 그리고 심판받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생각하면 종말이 길어요 심판의 때가 얼마 그렇게 남지 않았어요 제가 5년 전에 폐암 선거를 받았잖아요 폐암 선거를 받았는데 폐암 선거를 딱 판 폐암입니다 그게 좀 무섭지 않아요 그 순간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였게요 암이란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암하면 죽음이 생각나잖아요 내가 죽음이 가까웠구나 난 상식적으로 평균 연령도 생각하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건강이 나쁘진 않았으니까 대략 예측하는 기대하는 수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참 우수한 얘기인데 내가 지금 사는 차가 마지막 차구나 난 차 생각부터 했는지 몰라 창피하게 차 한두 번 더 바꿀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끝이구나 끝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죽음이 확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하면 죽음은 늘 가까워요 여러분 언제 죽으실 거예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오늘이 될런지 내일이 될런지 10년 후가 될런지 20년 후가 될런지 모르는데 우리는 대개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내가 지금 젊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종말은 우린 늘 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멀리 있다 아직도 괜찮다 여유 있다 생각하는 건 사탄에게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조금 더 살다 가다 하면 되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심판을 받고 구원을 얻는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심판 받기 전날 회개하면 찬당 갈까요 못 갈까요 내일이 심판인데 용케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눈치채가지고 오늘 회개했어요 그러면 찬당 가야 지올까요 회개했어요 진짜로 그럼 찬당 가요 이게 참 그렇다고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십자가상의 강도라고요 강도 지금 몇 시간이면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인데 그 진심으로 회개했잖아요 예수님 염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오늘 낙원에 가시는가 압니다 예수님 낙원에 갔을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날기사하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의 신약학자 목사님이 오셔서 최프라면서 소개한 건데 잊혀지지 않아요 그 진실로라고 하는 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사건이 있대요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설명할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관역구를 쓰거든요 그런데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데 진실로라고 하는 말에 있는데 앞에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이 늘 감동하셨던 사건이 들하는 거예요 그 신약학자가 보니까 그때 예를 꼽았던 게 백부장의 믿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또 그 수로 번역의 여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좀 마땅치 아니라 그 모욕을 하는데도 개도 상해서 떨어지는 부서귀를 먹습니다 하고 매달릴 때 그때 내가 진실로라는 말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 강도 앞에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날 전에만 회개해도 부원 얻어요 못 얻어요 이게 얻는다는 게 이르 기독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힘들게 믿으려고 그럴 거 없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언제 죽을 줄 알아야지 대책침중을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저기에서 아주 끔찍한 얘기지만 계속 사고는 일어나잖아요 이번에도 보고 무슨 전지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같은 사람이 못 오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회개할 때를 놓치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럴 위험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 가겠는데 회개할 틈 없이 죽음이 도적같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걸고 그 모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판 전날 전날이 아니라 전 시간 1분 전에만 회개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위험한 모험이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그때 회개하면 그때부터 천국이에요 지금부터 살면 지금부터 천국이에요 그 십자가사의 강도는 그 전에 살아온 모든 삶을 지역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이 정말이다 생각하고 오늘부터 예수 믿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얘기했잖아요 영생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하늘까지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 정말이다라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남은 날 개수할 지혜를 주옵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은 날 개수할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사탄에게 자꾸 쏘가서요 죽음을 늘 남의 일로 생각하고요 아직도 멀리 있는 장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영적으로나 모든 삶을 게을르게 해요 이건 사탄에게 쏟는 것이에요 나의 남은 날 개수할 지혜를 주옵소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인에게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 나한테 꼭 잊지 말고 이야기를 해라 하고 지시한 게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왕님 대왕님도 죽으십니다 그 얘기를 하게 하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왕이라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나의 많은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대왕님도 죽으십니다 만일 누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재수 없는 남이라고 쳐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시켰어요 왜? 죽음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죽음을 잊어버리고 종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판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죄 짓고 방탕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요원을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되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요 그것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윗처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렇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함으로 비겁한 자가 되고 종이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을 하나도 안 무섭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종말과 심판을 늘 느끼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바르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